안녕하세요 핏블리 문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슈퍼세트의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반대되는 근육을 쉬지 않고 이어서 하는 게 슈퍼세트인데 장점이 뭐냐면 칼로리 연소가 높고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오늘 제가 가슴이랑 등 슈퍼세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슈퍼세트의 핵심은 두 개를 합쳐서 횟수가 30번 가까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15번 하고 등을 15번 해주셔야 돼요 슈퍼세트의 핵심은 내릴 때 쭉 다 스트레칭은 풀 가동 범위를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무겁게 하지 마세요 가동 범위를 다 가져와서 내가 근육을 다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15회를 무조건 할 수 있는 무게로 하셔야 돼요 쭉 다 늘렸다가 저 머신에 닿아도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세트는 그게 워밍업입니다 더 늘리고 그렇지 넷 마지막 오케이 자 두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서 등을 하셔야 돼요 랩풀다운으로 묶어서 슈퍼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랩풀다운입니다 가슴을 했으니까 또 가슴을 하면 무게를 못 치고 회복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근데 반면에 등은 쉴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랑 등을 묶어서 진짜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워밍업이기 때문에 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슴이랑 등은 길어요 잡았으면 이게 스트레칭이 안 된 겁니다 스트레칭이 되려면 그렇죠 쭉 뽑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배가 뽑힌 겁니다 이게 스트레칭이에요 이 상태에서 쭉 당겨주고 끝까지 그렇죠 첫 번째는 가벼운 무게로 15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날개뼈라고 하는 이 견갑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뽑아서 여기를 늘려주세요 이게 워밍업입니다 날개뼈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가 뽑히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 모델님이 앞뒤로 몸이 살짝 움직이잖아요 그 이유가 광배근 자체가 살짝 꼬아져 있고 당기는 위치가 최대 정점 수축을 하려면 몸이 살짝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랩풀다운은 보면 등받이가 없죠 여러분도 할 때 어느 정도 범위 선에서는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쭉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한 세트가 끝난 거예요 가슴이랑 등 총 30개를 한 게 한 세트가 끝나는 겁니다 적어도 50초 이상 그리고 1분 30초 이하로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를 할 건데 두 번째는 무조건 무게를 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부터 본 세트예요 첫 번째는 스트레칭 위주고 두 번째는 중량입니다 12개를 하세요 무게는 여자분들은 한 15kg에서 20kg 남자분들은 25kg에서 30kg을 잡으시면 12개는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열고 시작 하나 그렇죠 항상 밀 때는 세게 팡 다 써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주고 그렇지 여섯 가슴 열어주고 그렇지 12개를 무조건 채워야 돼요 아홉 아 자 할 수 있어 열 자 두 개 더 하나 자 마지막 고 오케이 천천히 두고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는 아까랑 동일하게 12개를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그렇죠 하나 체스트를 우리가 12개를 줬기 때문에 지금도 12개를 마찬가지로 주는 건데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에 스트레칭처럼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늘릴 땐 천천히 당길 땐 좀 빠르게 해주셔야 근육을 확실하게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25kg를 했는데 10개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은 메모장이 적으세요 내가 25kg에서 10개밖에 못했다 그럼 다음에는 20kg로 12개를 해야지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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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개인데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이를 악물고 12개를 채우시는 게 이번 루틴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번에는 10개를 하시면 돼요 체스트를 10개 랩풀다운 10개 가급적이면은 횟수를 맞추시고 무게를 기록해가지고 내가 실패 지점을 알고 그 무게를 다음 루틴에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10개 가봅시다 가자 하나 무조건 10개를 채워야돼 가자 둘 그렇지 항상 셋 밀 때는 팡 넷 늘릴 때는 늘려주고 다섯 그렇지 아홉 마지막 가자 흙 오케이 좋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도 랩풀다운도 동일하게 갈 건데 이것도 무게를 조금 올려서 10개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델링은 지금 30kg라는데 10개를 못 할 거예요 3개죠 그러면 이제 실패했으면 올려두고 그러면 이때 무게를 무한 10kg 내려가지고 횟수를 채우시면 돼요 자 이제 7개를 채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횟수가 메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무게를 낮추고 횟수에 맞추세요 슈퍼 세트의 핵심은 무게보다 횟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기고 오케이 좋아요 두고 잘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슈퍼 세트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플라이랑 로우로 할 겁니다 가슴을 모아주고 등을 접어주고 이게 두 번째 세트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무조건 15개 가볍게 가슴을 다 늘려주고 스트레칭 개념으로 할 때는 항상 손이 안쪽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렇죠 늘릴 때 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게 되면 무게가 전환으로 빠집니다 늘렸다가 항상 모을 땐 빠르게 둘 늘릴 땐 천천히 셋 그렇죠 쭉 늘려서 스트레칭 위주로 그렇지 네 그렇지 무슨 일이 있어도 15개 해야 돼요 쭉 가슴을 조아주고 내가 가슴을 조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천천히 두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시티드 로우로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케이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쭉 펴주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허리가 말리거든요 다리를 구부리면은 이쪽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안 빠져요 근데 다리를 펴볼게요 다리를 펴면 상체가 숙여지면서 여기가 펴지죠 이때 이 자극을 두고 그대로 살짝 누워볼게요 이렇게 누우면 등이 조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너무 90도로 두거나 너무 앞에서 하시지 마시고 몸을 살짝 90도에서 살짝만 누워주면 그러면 등에 텐션이 잡혀요 그 상태에서 당기는 거예요 자 이것도 스트레칭이 목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15개를 할 때는 가동범위를 최대한 늘어나는 건데 이 케이블로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밑에서 뽑는 게 아니라 앞뒤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늘리고 접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세트만 그래서 뽑을 때 그렇지 거기 앞에까지 뽑고 쭉 뽑아주고 등 접어주고 그렇지 그렇죠 이것도 당길 때 조금 빠르게 팡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부터 본 세트입니다 12개 마찬가지로 12개를 하시는데 이거는 중량을 올려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시작 하나 그렇지 둘 지금 피랄테스 강사님이라 굉장히 조용조용 천천히 하시는 거거든요 웨이트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팡팡 해드세요 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웨이트야 다 써 그렇죠 단축시킬 땐 빠르게 해야 집중적으로 그 부위를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천천히 하면 혀분근이라고 주변 근육을 갖다 씁니다 그러면 오히려 딴 데가 뻐근해질 수가 있어요 팡 그리고 슈퍼세트는 좀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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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쭉 자 이제 바로 케이블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많이 뽑을 필요 없어요 아까는 이렇게까지 뽑았잖아요 이렇게까지 뽑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무게를 올렸기 때문에 12개를 하는 대신에 뽑는 범위를 여기서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뽑히지 않게 왜냐하면 그렇게 무게가 올라가면 이렇게까지 뽑히면은 여기가 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슈퍼세트 할 때 처음에만 이렇게 뽑으면서 가벼운 무게로 스트레칭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12개를 무조건 채우셔야 되고 당길 때 빠르게 7 지금 안 뽑히잖아요 9 근데 초보자분들이 실수한 게 여기서 이렇게 뽑혀요 이러면 다 쳐요 그렇죠 무거운 무게일 때는 거기서 고립하고 하나 마지막 접자 오케이 천천히 두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슈퍼세트 루틴을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총 6세트밖에 안 하시는 건데 끝나면은 한 50분에서 60분에 끝나요 그러면 바쁘신 분들은 그대로 집에 가셔도 되고 더 좀 타이트하게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유산소를 30분 하시면은 다이어트도 빨리 되고 근성장도 좀 빨리 되는 방법이고 15개 12개 10개 이 3세트 버튼만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조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가이즈 동양», 30분 sex, 댄 When You Arbeit 네, 우리 가족 cuid함에서 15 cabo입니다 117 10 분WS 159 159 159 169 159